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최 일구 몸쪽 꽉 찬돌 짓고 show me the news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show me the news 지시를 찾아 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how me the news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봉봉어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게임 배종찬 소장 나왔어요 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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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웃으셨어요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show me the quiz도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배 수장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원팀 가능할까? 오늘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죠? 네, 당무 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어제 이야기를 했고요. 승복에 글을 올렸는데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아요. 정말 문장력이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가 또 기자 출신이죠. 관록이 있는 기자 출신인데. 페이스북에 썼다고 그러죠? 네, 저도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정말 잘 썼는데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글인데 언중유골, 뼈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죠. 원칙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뼈 때리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뼈가 있는 것이다. 네, 상당히 그런 문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이게 수능에 요즘에 논술 수능이 있거든요. 저기 배 수장님, 밖에서 너무 오버하지 말래요. 웃기려고 먹지로 그러지 말래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예민해지거든요. 네.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의 반응은 일단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다운 결단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원과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낙연다운 모습 높이 평가를 했고요. 또 깊은 번민 속에 고뇌했을 텐데 모든 걸 뒤로 안 채 오직 당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향한 일념으로 결단해진 것으로 본다라고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요즘 인기 폭발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깐부라면서 깐부끼리라는 끼리는 내꺼 내꺼도 내 편 내 편도 없는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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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부가 뭐 먹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이게 깐부가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나 인터넷으로 저도 찾아봤는데 좀 일본말 냄새가 풍기지 않아요? 네. 관포지교 있잖아요. 그 고사성어 관중과 포수가의 그 우정 관포지교를 히라깐나로 읽을 때 깐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그러네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발음이 그렇네요. 하여튼 국어사전에는 깐부는 안 나와. 써지 말죠. 퀴즈는 냈어요.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후보는 승복했지만 지지. 극승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승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노가 이재명 후보를 향하는 것도 있지만 송영길 대표를 향하고 있어요. 왜요? 송영길 대표가 너무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후보의 이의 제기에 당무위원회 소집했지만 이전부터 계속 이재명 편들지 않았냐 송영길 너무 싫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 지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부고 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패배 후보 지지자의 일배 같다는 말을 했다는 이게 원팀의 도움이 별로 아닐 것 같아요. 별로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감과 이런 게 믿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분들을 사실은 대표는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배 같은 발언을 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대장동 관련해서 극단적인 표현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한 반발일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 입장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사사 예용룡이 배정찬 소장님 처음에 TV에서 봤을 때 중국 배우 홍금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더 홍금버 같습니다. 더 홍금버.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들어오시면 홍금버인지 아닌지. 한국형 홍금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을빛. 한국형 홍금버.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김만배 구속기로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하려고 법원에 도착해서 기자 라이브로 기자 얘기 드리는 것도 잠깐 하긴 했는데. 키맨이죠. 김만배 씨. 구속 전 피의자신문 진행 중입니다. 혐의가 뭐예요 지금? 혐의는 그렇습니다. 혐의 관련해서는 매물 공여 혐의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세 가지인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755억 원 상당의 매물 공여 혐의 하나. 그다음에 1,100억 원대의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상의 배임 혐의. 마지막으로는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 모두 이 화천대유에서 운용을 했던 돈 또 이 자산과 관련된 것인데. 대체적으로 저도 지금 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인데 검찰 관련 인사나 법조인 분들이나 또 경찰 출신 분들에게 좀 취재를 해봤더니 구속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더라고요. 이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된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건데. 이 750억 뇌물이라는 게 700억을 유동규 씨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로만 약속을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약속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 50억이라는 게 곽상도 연 아들한테 지급한 그 50억이 포함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그래서 750억이 되고. 네. 유동규 씨에게는 5억 원을 또 전달했다는 의심을 또 받고 있거든요. 전달했다 이미. 그리고 1,100억 배임이라는 거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한 금액이 1,100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배임이 되는 거죠. 50억 횡령이라는 거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통장에서 자기 돈을 빼냈다는 거. 그렇죠. 그 횡령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빼냈는데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죠. 최 교수님.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될지 여부예요? 그거는 연관성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당연히 수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실제 업무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갖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재명 후보와 연결성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연결점도 없고 의혹도 없고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혹시나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와의 연결점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고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사람들 현재 수사하면서 연결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수 선생님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 결정되고 나서 대선 가상 대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팽팽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 12일 그러니까 10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됐으니까요. 일요일 날. 이제부터는 가상 대결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34%, 윤석열 33.7%, 이재명 대 홍준표의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 32.4%, 홍준표 후보 27.2%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군요. 네. 이 조사 말고 다른 가상 대결 결과도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별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고 또 주목받고 있는 결과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본선 경쟁력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다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차이는 머리 한 올 차이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 이런 분석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1등, 2등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다. 워낙 밀접해 있다. 최진명 교수님, 지금 배 소장께서 컨벤션 효과가 이재명 후보가 별로 누리지 못하다 그랬다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승복을 좀 늦어진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낙연 후보의 승복 메시지가 나중에 나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끝나자마자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보다는 이게 긴장이 더 커지고 또 당이 분란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컨벤션과를 꺾는 이유가 됐었고 예전에 그래서 최근에 예전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웠을 때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끝나자마자 바로 승복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났는데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이게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지 않으시고 SNS를 올리는 바람에 결국 컨벤션 효과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죠? 국민의힘 깐부찾기입니다. 앞에서도 깐부찾기인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 제주도 경선 토론이 있었는데 보니까 합종연행 후보 넷이서 이런 흐름이 눈에 띈다고 그래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묘하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같은 편이 아닌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희룡 윤석열? 그렇습니다. 원희룡 참. 원희룡 후보가 발언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칭찬을 해줘요. 대장동 일타강사 유튜브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 또 행정 경험도 많으셔서 원희룡 후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원희룡 후보는 대부분의 토론 시간을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윤석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결국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이 뭔가 좀 같은 팀이 아닌가 이런 서로 간에 미묘한 어떤 함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한쪽에서는 또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이 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후보도 공격하지만 홍준표보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위 후보로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3위 후보로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이 공격을 할 걸로 보여져서 그러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사람을 좀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되니까 다른데 원희룡 후보가 또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가서는요. 그냥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보도는 했지만 정말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것이 2차 토론이었고 앞으로 10차까지 가는데 내일 3차가 있어요. 내일 8시 10분에 안 해요. 내일 밤에. 그런데 1대1 맞수 토론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1로만 하는 거예요. 맞수 토론을. 2명씩만 나와서? 아마 다고긴 나갈 텐데 토론을 아마 2문 2문 이렇게 시킨 것 같아요. 4명은 다 출연하는데 1대1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맞수 대결이 되는 거죠. 1대1로. 1대1 대결. 그리고 이제 토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한테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는데 아주 거친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자, 육성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정신머리 갖고 그다음에 당이 없어져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요? 윤석열 후보가 흥분했고 또 개강했고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봐라, 대장동 의혹처럼 유동규, 이재명의 관계처럼 손준성, 윤석열 관계 아니냐. 똑같다, 똑같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무속신한 공격을 하는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세 번째로는 아니, 내가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렇게 나를 응원하더니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니까 자기들 이기겠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나. 이러면서 당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랬더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 반응에 대해서 오만방자다. 라고 또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입장을 내놨죠? 네, 입장을 냈습니다. 방금 변호사장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오만방자하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편이 돼서 보수 겸연의 선봉장이 된 공로로 벼락 출세 두 번이라고 검찰을 이용해 장모 비리, 부인 비리를 방어하다가 사퇴한 후에 자기가 봉직하던 검찰에서 본격적인 가족 비리, 본인 비리 수사하니 그것을 정치 수사라고 호도한다. 라고 비판했고요.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개수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SNS 글을 올렸는데요. 뭐가 두려워서 등뒤에 스칼을 꽂냐.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시절 버릇인가. 라고 물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한 덕분에 벼락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냐면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던 장모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랏돈 빼먹는 죄로 구속됐었고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 본인의 고발사지 의혹 윤호진 사건 거짓말 의혹 화천대유 김만배 부친 집사진 의혹 등등 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2개월 정직이 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인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게 이거 하나만 더 짧은 것 같아요. 결국은 양강 구도인데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 본선 경쟁력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또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반문 정서를 잘 결집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다 반면에 또 경륜도 있고 정치 경륜도 있고 토론 능력이 있는 본선 전투력이 있는 후보는 홍준표 보다. 홍준표 후보가 최근 또 더 쫓아오면서 정말 머리카락 한 올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최진범 교수 배중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가고싶습니다.